안녕하세요 한영통번역사 토끼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그녀들은 뭘 해먹고 사는가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입사 방법, 입사 후 일의 성격 2년 동안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한 소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로도 많이 여쭤봐 주셨던 입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펭귄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사 방법은 인디드나 사람인 같은 구직 웹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동기나 지인이 본인이 일하던 기관에서 통번역사 자리가 났을 때 알려줘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지원 후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일반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통역과 번역시험이 추가가 되고요 통역도 순차만 보는지, 동시만 보는지, 아니면 순차 동시를 같이 보는지가 기업과 기관마다 다르고요 또 직접 지원한 곳에 가서 통번역을 면접으로 볼지, 아니면 번역은 미리 메일로 보내놓을지 이런 것도 기업이나 기관마다 다르니 이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통대를 나오면 취업이 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힘이 빠진다고 할까요? 통대를 나왔다고 해서 결코 취업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통대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석사 뽑아서 연봉을 많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분야 전문가를 뽑아서 써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실력을 어필해야 되는 거는 비단 통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 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입사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IT 분야 글로벌 기업에서 2년 동안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을 했고요 인하우스 통번역사란 한 기업에 소속돼서 그 기업의 통번역 업무를 다 맡는 통번역사를 말해요 정규직으로 뽑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1년 계약하고 1년 갱신해서 총 2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제가 일한 기업이 모든 인하우스의 환경을 대변하지는 못하니 그냥 이런 기업도 있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사 후에 가장 놀랐던 점은 통대와 실전은 정말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통대에서는 통역 전에 배경 설명도 해주고 용어 설명도 해주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준 후에 다 열심히 해봐 잘해봐 이런 환경이라면 실전에서는 아 토끼님 영어 잘하시죠? 통역사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회의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어요 통번역사를 많이 써본 기업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일한 기업은 그랬습니다 회의 전에 어떤 회의인지도 모르고 회의 제목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전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몇 개월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제품명인지, 팀명인지, 인명인지, 지명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인지 이걸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정말 장님이 코끼리 더는 뜻이 이렇게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통대 시절 교수님이 통역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청자는 이해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번역은 일을 맡기신 분과 이메일로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았는데요 통역은 좀 달랐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든 걸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천체 수업을 듣는다던가 대수학을 듣는다던가 하면 한국어인데도 갸우뚱하잖아요 통역사도 마찬가지다 이걸 설명드리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경우에는 팀원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매번 사전 자료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려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사전 자료를 주셔서 오 다행이다 이렇게 열어봤는데 전문 용어만 빼곡한 ppt가 수십 장이 올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료를 주신 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대략이라도 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됐고요 회의 직전에라도 회의 자료를 받으면 누나를 미친듯이 굴리면서 시역이라도 해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 중간에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적어놨다가 실무진들에게 회의가 끝나면 물어보고는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용어집을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외웠습니다 2년간 일하고 나니 이 용어가 몇 천 개씩 쌓이더라고요 결국 점점 통역의 질이 나아져서 나중에는 새로운 팀원들에게 용어 설명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 내용을 대략 숙지해 가더라도 현장에 가면 각 나라의 액센트들과 섞여서 알아듣기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요 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싱가폴,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이렇게 각양각색의 액센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통대 선배들이 액센트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걸 체감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팀과 정기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날만 되면 아침부터 편두통이 엄청 세게 왔어요 적응하는데 몇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시차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회의를 했었는데 5시부터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액센트들을 생각을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실무에도 액센트에도 적응이 돼서 통역 정말 잘하신다 이런 칭찬을 듣기도 했는데요 정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액센트에 노출되는 것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계약을 만료한 지금 드는 생각은 결국 모든 것은 의사소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실 통역과 번역을 시작하기 전 통역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질의 통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전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번역도 어떤 성격의 텍스트인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간혹 통역사가 자판기처럼 버튼 누르면 통역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통번역사가 직군상 서비스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통역과 번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의뢰인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통역사가 아 사전 자료 없으면 나 통역 못해 그냥 있는 대로 해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료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다음번에도 기분 좋게 일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잠깐씩 나오는 통역사의 모습은 정말 우아하고 멋있죠 하지만 그 잠시의 모습을 위해서 행사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끊임없이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전달받고 공부하는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나요? 저희 채널에 통역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현실을 엿보여 드렸습니다 그래도 통역사님 덕분에 회의가 정말 잘 끝났어요 어쩜 그렇게 어려운 악센트도 잘 알아들으시나요? 제가 생각했던 걸 어쩜 그렇게 잘 표현하셨나요? 원문보다 번역문이 더 낫네요 이렇게 칭찬받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부터 통역사가 필사하는 방법을 시리즈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필사 노트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노트도 만들고 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